아 이 경기력으로 이기는 게 말이 안 돼. 아니 그냥 이러면은 배쓸이 낫겠다. 알지. 포 잃고 외양방 고치지 마라 지방아, 제발. 락다운을 왜 자꾸 멋으로 써, 멋으로. 나가, 로얄. 나가, 로얄. 아니 너무 대충 해, 이 게임. 이 싸우는 거를. 아, 이거는... 나 어제 뽀락 터졌어. 됐어. 됐다. 아... 아 홍구, 홍구 괜찮잖아. 왜? 나 착구 잘 못하는데. 아이, 시발. 야, 약간. 야, 제발. 왜 그래, 벌써. 아, 끝난 거 지금. 아이, 자식이 왜 그래. 9시 걸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라. 아, 왜 저래, 쟤. 아니, 왜 그래. 몇 시? 아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야, 짭쟤야, 쟤 왜 저런이야? 왜 그래. 아까도, 시발. 아재동이었는데 왜 갑자기. 어, 씨. 왜요. 아, 왜 갑자기. 아니, 호수로 안 갔는데 왜. 뭐, 파일러 위치 되게 신기하다. 원래 저렇게 짓나? 이거... 어? 어, 이렇게 짓나? 이거... 이거 오른쪽, 맨 오른쪽까지 닿아요? 안 닿을 거 같은데? 게이트가 단다고? 아, 오른쪽까지 닿아? 이게 닿아요. 다. 게이트 두 개 지어지잖아요. 오른쪽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닿아지는 게. 그러네. 아, 이거 10시 좋네, 그러면. 괜찮네. 아, 근호 형님 한 개, 두 개 감사합니다. 근호 형님. 뼈방, 뼈방 많을걸? 오, 3시에 멈춘 거 보소. 아, 형님 3개 선물 감사합니다. 야, 어디 하지 말고 그냥 가. 아, 11투야? 아, 왜 오버풀하지? 족 털릴 거 같은데? 괜찮네? 아, 설마. 아, 불길하게 나왔다, 탈자. 아, 오늘 잘하냐? 비그노님, 별풍선 101개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호 형님이 101개 선물 감사합니다, 형님! 101개 감사합니다! 102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긴장된다. 아, 너무 긴장된다. 왜 저만 쓰고 갈게? 아유, 우리 근호 형님. 102개 또 감사합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103개 또가 참고 대박 안돼요! 우리 형!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100개 또! 아이고,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 제발! 진짜 막 드론 한두개 잡히고 106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106개 감사합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으면 고마워, 이거! 이거 참 딱 나와! 아, 형님! 비그노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야! 근데 이거! 링이 탁 뜨네~? 어, 이거! 양쪽으로 나눠서 잘 못 사먹나? 어, 잘 쏴먹었다! 원느가 그만하네! 원느 제가 벙어리 줬어요! 아, 이거 보낼게요. 형님! 오, 링컨도 좋았다! 잡지야, 됐다! 아, 됐어! 됐어! 잡지야! 이겼다! 예? 이겼잖아! 왜? 이겼다고야, 형! 이겨? 아니 왜 씨발 삼링 죽고 원질 1% 다 잡았는데 삼링 피고 나 삼링 잡았다고 봤네 어 이런거 괜찮지 좋잖아 이러면 원질링 이거 영원히 모른다 이거 아니 거기다가 아 잠깐만 원질빼놓은거에 뭐 혼폭하는건 아니지? 근데 갔는데 투들러 있으면 이거 시간상 원래 삼들러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데 어? 아니 후속 삼링 나왔어 나와있어 생각하고 있네 생각하고 있네 나이스! 아니 잘 싸워야돼 정면! 이렇게 싸워도돼? 아 정면 개 조졌다 싸움 어? 피 많이 깎아왔는데? 아 링이 왜이렇게 못싸워 어 근데 양이 맞았어가지고 어 왜? 왜그래? 아니 왜 던져 홍구야 아아 왜 던졌지? 아니 이거 린 진짜 잘만 컨트롤 했으면 여기서 게임 터질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와아 아 진짜 못하네 가스 180에 뭐하는거야 아 토스터 테크도 엄청 느리네 근데 지금 발업 찍으면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아니 지금 저거 그래도 좋은거 아냐? 드론도 좀 차이고 어 우리 질러 나오는거 봤어? 저거에만 안 털리면 되지 않나? 레어도 이미 찍혀있는데? 아 근데 아까 링 죽은거 너무 아쉽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쌩까던가 특별한 타이밍에 저렇게 죽을 바에는 살리는게 낫긴 해 아 연로씨 때문에 여기는 또 박스에서 가까워서 와 진짜 내가 본 역대급 전투였다 너무 못했다 어? 발업도 이미 돼있네 어? 뭐야? 아니 선발업을 찍고 가스가 180이었는데 레어 가도 테크가 더 빠른게 말이 돼? 뭐야 그럼 상황이 엄청 좋았다는거야? 아 그럼 링만 조금만 잘했으면 그냥 이겨주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아 너무 아쉬운데 린님 하이어 어 예 비그노 형님 바로 진짜 아쉬워요 여캠 가자 9만개 났어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 형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형님 그게 형님 우리 형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 잠시 저 잠깐 흥분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형님 여캠 구경이나 가자고요 에? 구경감 뭐에요 형님 우선 아니 우선 여기 우선 이거 해결 봐야되가지고 이거 한반만 형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잠시만 이거 한반만 봐야되거든요 나는 홍보 잘하면 칭찬하는데 얘가 나한테 안하지 나는 얘 잘하면 잘한다 해 아까 너 게이머한테 존나 너 지길 바라더라 그래 걔가 그래 그걸 나한테 그래 네 와 투캐논까지 박아줬다 아니 지금 상황 엄청 좋아보이는데 퍼세어가 아직 뜨기 전인데 오엣에 가스가 달려있어 셋이 쪽에 괜찮지 않아 오버도 하나도 안 잡힐 각인데요 느낌이 어 이거 퍼세어 오면 어 근데 인구수는 엄청 유리한 인구수는 아닌데 몇 대 몇 질럿이 너무 많나 58 대 38이요 프로보는 잘 찍긴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질럿이 너무 많긴 해 7질럿이 너무 많긴 해 인구수는 안 좋은 사이즈인데 근데 원게이트라서 이제 그래도 자라가야만 하다 됐어 어 근데 원게이트에서 지금 또 캐논 박았어 어 나이스 치러가 잘랐다 제발 잘라 잘라 됐다 토스가 아직도 원게이트인데 근데 캐논을 지금 추가로 두개나 더 박았어 원게이트에서 뭐야 제발 오 비탈 나왔고 어 근데 이거 비탈이 좋아 왜냐면 얘 지금 장윤철 그거야 진짜 공업 안찍는 운영이야 그래서 형 공업 안찍네 이러면 무탈 이거 짭제식 그냥 방업 운영이 진짜 좋은데 맞아 맞아 그거 하면 진짜 좋아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가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6개 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야 6개 폈으면 3가스 파야지 아니 이게 3가스 안판다는 건 히드라인가? 아니 히드라 가도 형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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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면 3가스 가야돼 아 이야 자꾸네 으야 하아 하아 하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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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구호형님 흉팩이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형님 구호형님 구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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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시로 와줬으면 위험했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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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에 성과 하나 취소했네 취소했나봐 아 이거 그건가 보다 홍구가 저번부터 계속 밀고 있는 운영인가 보네 얘 이렇게 하면서 방업만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 공중방업 찍고 드롤도 살렸고 1등은 안돼요 1등 너무 많이 싸서 아 봐봐 가스 없잖아 지금 봐봐 가스 팔아야도 이렇게 찍고 오 근데 악한까지 뽑아줬어 일단 일단 뽑아야지 아니 근데 이거 게임 진짜 갔어? 이렇게 뮤탈스쿨치 쓰는데 컷을 안쓰면 컷에 공급 안된거 운영하면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거 다크도 봤어 아 이거 토스 텐? 아 1등 언제 되냐고 오늘의 MVP 말하는거야? 형 아까 몇개 썼지?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600개, 600개, 1,100개, 700개 1,800개 400개 더 쓰면 된다 형 그런 MVP 4,800개, 500개, 200개, 900개 아이것도 이것도 그냥 그냥 Close 갱먹는거 아닌가? 사용itting analys 됐다 와 아아 꼭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거만 잠깐만 이거 형이 잠깐만 이것만 좀 볼게요 형이 이거 중앙성기라 말해봐 아니 끝난 거 아니야? 잡채야? 터진 거 아니야? 게임? 모르..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야 이 씩이야 시발 게임 끝났잖아 솔직히 냉정하게 봐봐 니가 이상형 쳐? 아니 왜왜? 아니 끝났잖아 드라군도 없어 뭐가 불안 요소인데? 아 불안 요소가 없어? 저거 괜히 지랄하는 거 지금 드라군도 한 마리도 없고 지금 히로로 지금 히드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육개스에 풀들어내 아아 가지마 이모군 아니 근데 홍보 이 자식이 유리할지 자꾸 밸런스 맞춰주게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은 밸런스 못 맞추지 아 봐봐 지금 이것도 왜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얘 스톰 잘 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짓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안 해도 돼! 아니 이걸 왜! 어 이거! 아 그냥 안 해도 되는 짓이야! 야 나 괜찮은 거 같아 스톰 잘 뺀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 그냥 시들아가 죽으니까 아니 그냥 잘 빼면 상관없겠는데 히드라가 죽으니까 안중도 속에서 야 미스타를 왜 뭐해! 아 왜 그래! 아 봐봐 이런다니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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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히드라가 이기면 상관없어 질롯을 이겼다! 이겼다!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아 토스도 1,1업이 안 됐어 아직 아 이거 후속 오면 끝날 거 같은데? 이겼다 이젠 이긴 거 같아 야 1,1업 이제 됐어 아니 히드라 후속이 엄청 많은데? 근데 왜 공 1업도 안 되냐 히드라? 와 그러게요 야 공 1업 안 되는데 아 이거 아야야야 아 봐봐 얘 이래 왜 왜 아 공 1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잘 싸우고 있는 거 같은데? 응 아 그래? 와 나 이번 거 약간 게임 생각 좀 보고 보나봐 아니 럭커가 뜨면 돼 아니 럭커 뜨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어 히드라 못 마구 히드라 끝났어 아까 경기 많이 갔었다니까 많이 유리했었어 아 진짜 이겼다고요? 아 나한테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 이거 럭커 뜨면 뭘로 잡아? 아니 야 야 야 야 야 이 히발 짭제 새끼야 모르겠다고 히드라 야 이 개새끼야 드라마 한 마리도 없는데 럭커 내 마리나 하니 아니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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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만 히라로 귀롯을 어떻게 막냐구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막혀 잡챠야 육회 처리 히드라 계속 야 이 개새끼야 지금 막혀도 이기는 상황인데 뭘 막혀도 이기다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일부러 그러는 거야 마키야 마키야 홍구야. 홍구형. 홍구야. 다 왔다. 한 걸음만 가라. 한 걸음만 가라, 홍구형. 한 걸음도 아니야. 한 걸음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상대가 알아서 떨어져서 내릴거야, 가만히 왔어. 알아서 박아줘. 홍구 형. 홍구야. 와, 이거 홍구가 이긴다고? 와, 절대 못 이길 것 같은 새키. 이겼는데 와 뭐야 와 윤철이 어제 어제 2연패 가 봐 컷 컷 아 아이고 하벌린님 아이고 홍금아 스포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